이곳은 이발소입니다. 머리 깎아야 될 것 같아요. 아동복 파는 데 아닌가요? 아닙니다. 이발소에요. 이거 애들이 사 입는 거 아니야? 애기들이 있겠지. 안 덥나? 어... 글쎄... 어이... 포마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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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주 이용하는 데인가봐요? 응... 두 달에 안 봐? 잠깐만! 포마다? 소팔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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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리 얘기할 건 없어? 그래 라르나 응 깜기 이게 나 시작할 때 말했어. 보통으로 갖다주세요. 소팔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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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살 2블럭으로 치면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난 그네본데 왜요? 머리가 안 Ы고 과연 그게 문제인가요? 미안. 얼굴이 문제다. 응 나 어제 머리 자르고 올 거라고 얘기했던 애들한테 어 목톰? 목톰? 머리 크다 안 커? 머리 길면 감춰지는데 자르면 표시나 나고 그냥 살을 빼보라며 디자이너 팔목이 아주 블링블링한데 시계 저번에도 자르고 있을 때 손님 왔잖아 내가 와서 손님이 온 건가? 디자이너 신념이 좋을 거라고는 생각 안 드나? 여기는 이런 거 정리도 좀 잘해 놓는 거 같아 좋은 거 같은 거? 나 전에 머리 자르러 갔을 때 15분 동안 가위 찾았잖아 미용실에서 아주 아저씨 눈빛이 엄청 빛나 네 비기야 겨눗기 전에 이런 머리 해보는 건 어때? 그냥 그게 옆 옆머리가 안 된다니까 혹시 엄청 많아야 되나? 그래 안 된다고 여기 이발소 되게 좀 느낌있죠? 느낌있게 무슨 느낌인지 모르겠다 이게 미성 느낌? 옛날에 여기는 문신과 있었는데 진짜? 이건 스승이라 있잖아 그 사람 문신과 있었거든 아 디자이너가 두 명이였네 어 여기에 문신을 했어 왜? 은근히 문신한 사람 많더라 왜? 여기도 불법 아니지? 불법 아니지? 불법 아니지? 나 중국 스파이러시아 나 아니? 내가 보이지가 않는다 도로니 보이는 건 순목에 부는 문이나 부는 그건 안 되는데 빤짝이는 것만이구나 빤짝이는 거 까맣 수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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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1,500리엘이라 해놨는데 15,000리엘이거든요. 그때 4불이라 했지? 이 정도 했는거 같아. 머리 만족해? 안녕! 하이파이브 했나? 머리? 응. 얼굴이 문제지, 머리가 문제겠니? 깔끔해. 여기는 잘생기고 싶은 사람 요리로 오세요. 깜부지아 브랜드. 카속 롬어. 마오 디디. 하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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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다. 마다. 하이. 하이.